여러분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야생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게 친숙한 기러기나 제비같은 철새가 생각나시나요? 이들도 물론 이동성 야생동물이지만 치타라든가 고래와 돌고래, 사슴과 고릴라, 거북이와 아가, 상어, 큰 가오리, 그리고 왕나비 등 또한 먹이와 짝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성을 가진 종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많죠.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역시 국경을 넘은 협력이 필요하기에 국제사회는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 줄여서 TMS를 1979년 채택하였고 이 협약은 198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당시 15개 회원국으로 발족한 TMS는 현재 132개 회원국을 둔 UN 환경계획의 산하기구이며 본부는 독일본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원국은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동성 야생동물 관련 활동은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S의 주요 기구는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와 그 산하 워킹그룹, 과학협의회와 산하 워킹그룹, 그리고 사무국입니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의사결정기구로서 3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가장 최근 당사국총회 회의인 제13차 총회는 2020년 2월에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렸습니다. 당사국총회 회의에서는 향후 3년의 예상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이동성종을 나열한 협약 부속서를 검토하고 당사국과 과학협의회, 그리고 CMS 산하에서 체결한 부속약정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당사국은 총회회의에 참여하고 표결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당사국은 참관인을 보낼 수 있으며 보전활동을 하는 비정국기구와 기타 유행기관에서도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1985년에 개최한 제1차 총회의에서 설립된 상임위원회는 총회회의 사회 기간에 협약과 사무국의 운영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당사국이 선출한 지역 대표, 협약 가입 등의 서류를 받는 기탁정부인 독일, 그리고 이전 총회와 다음 총회의 개최국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 직전과 직후에 모이며 총회 사회 기간에는 보통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가장 회원국이 많은 유럽과 아프리카는 각각 3명의 지역 대표를 섬출하며 중남미와 카리브의 지역은 2명, 아시아는 2명,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1명의 대표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협의회는 과학적 사안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하는데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산하에 워킹그룹을 두고 있으며 워킹그룹은 지역, 종, 주제별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협약의 행정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CMS의 개갈과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화에서는 협약의 주요 규정을 알아볼까요?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